여러분들 대만에 차가 나왔습니다. 이 차의 이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만 카테가 나왔고요. 아마 한카에도 나오겠네요. 미리 보는 패치입니다 여러분들. 김태칸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보는 패치. 이 차 뭐죠 이거?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아 아깝다. 프라이뉘..... 엉쉬뜩 존나 아깝다. 뽑았는데. 프릴 뽑았어 . 이게 비트엑스래요. 비트엑스 준비하자. 아... 아깝다 뭐 한 번에 매진되냐 갑자기 요기 btx라고 나왔는데 이온도 나오고요 불비랑 아르테미스도 나와요 근데 대만이랑 중국은 불비랑 아르테미스 이런 식으로 뽑기나물 이런 데서 나오는데 한 칸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불비랑 아르테미스 한 칸은 절대 판매를 다시는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칸에서 불비랑 아르테미스는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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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가겠는데 방금... 아, 타이밍이 좋았는데 뽑으려면 존나 다 얘기해야 돼 제발 아, 하필이면 신차가 또 안 걸리네 양양이냐 하필이면 일단 이거랑 지금 블랙피틀이랑 두개 뽑았어요 골드칸 잘 뽑았는데 각이다 각이다 아, 또 이상한가 먹었어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, 잘 달렸는데 제발 아, 한개 줄었는데 미치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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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